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삐리 꽃게나 낙지 두렵게 안 까지네요 다 뜯었습니다 자 열기 시작하겠습니다 5 4 3 2 여러분들 바로 바로 저의 다이어트 용품이죠 밥 먹을 때 항상 같이 먹는 닭가슴살 소세지입니다 너무 먹기 싫어요 닭가슴살 소세지였습니다 닭가슴살 소세지가 왔습니다 와 닭가슴살이다 다이어트 열심히 해야합니다 닭가슴살 소세지 닭가슴살 소세지 닭가슴살 소세지 닭가슴살 소세지 다이어트 해야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안녕